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뭔가요? 보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. 네. 그... 뭐가 나왔어? 뭐야 이거? 어떻게 이겨? 뭐 가지고... 네, 저는 거울로 왔습니다.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, 여기? 네, 푹! 아, 이렇게 상품을 주시는 거예요? 네. 네. 옷주건이 세 개 나왔어요. 아, 자명종 맞나요? 배동, 배딩동, 배딩동입니다. 2021년 신촌 년 한의 매력일 때마다 좋은 소식이 함께 찾아갈 거예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소리 들어봐야겠다. 문에 걸어주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쁘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 집 문에 잘 달아놓을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현입니다. 이렇게 또 새로운 새해가 맑아서 즐거운 명절이 다가왔는데요. 설 연휴 동안 건강하게 또 안정신실 잘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개봉할 저의 영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!